어이 공룡 중생대 어서오고 아침부터 왜이리 족쌍이야 온라인 수업이 꼴박 여기 있는 이 도요도에 말리네 얘 이름 뭐니 얘 이름을 가지고 얘 알지 얘를 암모 니아라고 하는 애도 있고 암모 나이트라고 하는 애도 있고 무슨 암나이트라고 하는 애도 있고 제발 암모니아는 너희 화장실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그게 암모니아고 NH3 암나이트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포켓몬 이름이고 암모 나이트가 맞는 말이거든 몰랐다고 가서 암모니아 하나 먹고 여기 이렇게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딱 세우면은 햄버거가 되요 따따따라파 하악 vä 구석